도쿄마루이 8구식입니다. 픽스트스톱이구요 지비비전입니다. 8구식 각인입기 으로선이 바쁜 총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중간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단발 3.4 연발 안전인데 장점하고 안전 연발 3.4 단발 퍼스트 커버는 짧게 움직입니다. 양각대가 양각대가 여기 있구요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깁니다. 헤리슨 타입처럼 적을수 있는 줄여거나 늘릴수 있는 타입은 아니죠. 아마 100원 적용을 위해서 하지않았을까 3.2 3.5 손넣자 손넣자 연발 연발 양각 대블링은 키스는 어쩔 수 없어요 포즈 그리고 hou hä 슬 іїrust 단창 넘치 볼트 스탑 내리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가 양쪽으로도 mb 타입이긴 하지만 엄청 바빠요 반대쪽도 연동이 됩니다 mieux 양쪽은 양쪽은 양쪽의 양쪽은 양쪽은 일정예인